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해년 돼지띠의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돼지띠가 돼지 연도를 맞이하게 되면 재수가 없다. 1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돼지띠들을 나이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재수가 없는 건지 물론 전반적으로 운이 좋은 쪽으로 흐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운은 내가 잘 발전을 시켜서 더욱더 좋은 운으로 만들고요. 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하셔서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하면 좋은 한 해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돼지띠의 건강운을 좀 살펴볼까요? 남자는 전립선이나 신장염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성은 부인과 질환 등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년이나 중년들은 디스크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장년층이나 노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젊은 친구들이든 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든 진로운의 많은 부분들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특히 승진운이나 취업운은 개년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서 둘 것입니다. 2019년도 돼지띠 운세 중에서 진로운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처마 밑에서 잠시 피하는 형국입니다. 잠시 멈춤은 더 멀리 뛰기 위함을 준비하는 그러한 워밍업 정도로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봅니다. 이 돼지띠의 사업운을 좀 보면요. 일단은 자신있게 좀 나아가라. 처음은 힘이 들지만 행운의 시인은 반드시 돼지띠 여러분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2019년도 돼지띠 운세 중에서 사업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직업 운세 쪽을 보면 임시직이라도 우선 먼저 취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정운세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연인이나 배우자를 매우 의심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의심을 받을 만한 일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기해년에는 신뢰가 있는 든든한 그러한 애정운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운은 서서히 안정된 쪽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서쪽이 불길한 방향입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이쪽에서 움직임을 가지게 되면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대지띠의 각 나이별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1947년의 운세에는 건강에 지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부동산 운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욕을 부리고 시기를 놓친다면 도리어 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9년의 기해생의 대지띠를 한번 볼까요? 모처럼 처음으로 맞이하는 내가 태어난 해를 맞이하는 기해생들은 집안의 경사가 이어질 운세입니다. 미혼의 자녀는 좋은 애인을 만나거나 혹은 기혼의 자녀는 자식 운이 생기는 경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찾아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집안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환갑을 맞이하는 기해생 대지띠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1971년생의 그 대지띠를 한번 알아볼까요? 길과 흉이 절반씩 나뉘어지는 운세입니다. 재물운이 서서히 풀려서 뜻하지 않는 재물이 쌓일 증조는 있으나 또 예상치 못하는 사고나 질병에 유의를 해야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83년생 대지띠를 보면요. 하늘과 땅이 서로 상소롭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잡혀 있으니 모든 것이 단합할 운세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하늘의 운이 기인을 도와서 함께 합세할 운입니다. 대수롭지 않는 일도 뜻을 담아서 시작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995년 대지띠를 살펴보면 하고자 하는 일마다 별 어려움이 없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먼 곳으로 돌아가도 뜻하지 않는 일이 달성이 되어서 예상 밖의 재물운이나 또 좋은 직장의 운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직장인은 부서를 옮기거나 새롭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 해를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기회년의 대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지띠 여러분들 한 해 힘내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